불 날 때 하는 분말 소화기야. 이 분말 소화기는 이거 갖다 놔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시옥티 소화기. 베개잎이 필요해, 베개잎. 유앤에 베개잎을 갖다 줬어. 베개잎은 뭐야? 베개잎, 쇼파 밑에. 쇼파 밑에 뭐죠? 베개잎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냥 덜어주려고. 아니야, 덜어주려고. 아, 덜어주려고. 아이스크림 먹기, 무슨 맛이야? 아이스크림 먹기, 무슨 맛이야? 아이스크림 먹기, 무슨 맛이야?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일루야! 드라이아이스잖아! 이거 들어갔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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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우... 이게 뭔데! 왜, 이게! 드라이 아이스야, 아빠. 드라이 아이스를 먹으면 안 되잖아. 아, 기다려봐. 설탕은 안 넣나요? 설탕 좀 넣을까요? 네. 잠깐만. 어, 이거 맞아? 응? 너만 해보세요? 네. 그런가요? 아, 왜 그래요? 오, 오! 얼음 관련된다고. 아예 뭐 걸리는 것 같지? 어. 이게 왜냐면은 기화되면서 이게 얼려주는 거야, 우유를. 기화가 뭐야?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영하 72도 정도 되는 거잖아. 네. 그게 기화되면서 그거 없어지고. 이게 얼음이 돼. 아빠, 아빠. 봐봐, 봐봐. 아이템이 됐지? 3개밖에 없다. 아빠, 2개만 먹어도 돼? 먹어도 되지. 왜냐면 이거 기화되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어머, 이거, 이거. 봐봐. 점점, 점점, 점점. 봐봐. 봐봐. 알겠습니다. 왜 안 나와? 근데 지금 많이 됐잖아. 봐봐, 그렇지? 이런. 아빠, 이거 봐봐. 내가 먹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아빠, 이제 아빠, 먹어볼게. 아니, 이따. 또빵. stock. 오빠 border wore가 있어. 아빠!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supplied bychildren 사이오스